전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봄이 제철인 해산물 3종입니다 여기 붉은색 살 회가 자연산 보리숭어 그리고 은색빛 도는 회는 남해, 병어 만드는 분들 좋아하시는 멍게, 거제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3종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술은 이거 15년 며칠순이에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거는 10년 며칠순 이거는 15년 며칠순 양이 조금 더 작아요 저 보리숭어 올해 처음 먹는거에요 무슨 맛인지 그냥 먹어볼게요 엄청 고소해요 좀 더 맛있으면 좋겠어요 청양고추 소금 식그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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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회맛이 많이 안 나요 그래도 맛있다 간장이 제일 맛있어 이번엔 병어 계란나 간장 다 맛있던데 다 맛있던데 고구맛 오디오디오도 망치지데로 야채은 맵고룩에uß 딸콩이 매콤 확실하게 야채가 굉장히 잘 안 그렇네요 너무 안맞아 맛있다 맛있다 매운 미니 오징어 소스 싹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 번만 더 너무 맛있다 깻잎이 엄청 커 깻잎 이게 진짜 해산물 맛있다 근데 사실 기만하다 역시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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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바삭바삭 오늘도 덕분에 정말 맛있게 봄철 제철 해산물 3종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